재개발 지역 내 철거 예정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A 종합부동산금융사가 B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. A사는 2019년 용인시 일대 일부 땅의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 개발자였는데, 세무당국으로부터 해당 부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은 철거 보상 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종부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